저희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건데요. 저희 마지막 곡은 플룻뿐만 아니라 멜로디언과 함께 연주하는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응답하라 1998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곡이기도 한데요. 혜화동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번 곡은 플룻뿐만 아니라 멜로디언과 함께 연주하는 곡은 플룻뿐만 아니라 멜로디언과 함께 연주하는 곡은 플룻뿐만이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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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까지 라르떼의 앙상블 플루트 커르텟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